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만난다는 건 계양에 없던 올인원 랜드마크 라이프를 누린다는 건 거대한 변화의 시작, 위대한 랜드마크의 완성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만나보시죠 신뢰의 건설명가, 제일건설이 새롭게 급변하는 신계양의 중심에서 앞선 주거가치와 트렌디한 삶의 문화를 선보입니다 서울 마곡지구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장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추진 중으로 직조근접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서울로 바로 통하는 지하철과 GTX, 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미래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을 명품 주거 브랜드로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를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에서 누려보세요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에서는 수도권 전역을 잇는 쾌속 교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 다 아시죠?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력을 이용해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과 부평역 GTX-B 노선이 예정돼 있어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서울까지 약 30분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계양IC, 부평IC,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돼 있어 수도권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광역 교통망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에서는 자녀분들도 안심하고 교육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효성남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는 물론 효성도서관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어 자녀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1풍경채에서 누릴 수 있는 네지바 프리미엄도 만나보실까요? 단즌에 총 18,319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물이 예정되어 있으며 홈플러스, 이마트, CGV 등 쇼핑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세권을 누려보세요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풍산금속 이전적지 A1블록과 B1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대지면적 약 53,811제곱미터 위에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5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블록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 98세대 59제곱미터 B 27세대 75제곱미터 A 303세대 75제곱미터 B 95세대 75제곱미터 C 124세대 84제곱미터 A 63세대 84제곱미터 B 33세대 84제곱미터 C 34세대로 777세대의 아파트와 53제곱미터 오피스텔 35실 82제곱미터 오피스텔 A 31실 B 31실로 총 97실의 오피스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B블록은 아파트 75제곱미터 A 200세대 84제곱미터 A 35세대 84제곱미터 B 123세대 84제곱미터 C 202세대 84제곱미터 D 6세대로 총 566세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총 1440세대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최고 35층의 랜드마크 대단지로 탁 트인 초고층 CTV와 함께 시원한 개방감의 주거환경이 조성되고요 전세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쾌적한 단지 설계로 명품 주거브랜드의 품격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만큼 건강에도 관심 많으시죠? 제1풍경체 계양 위너스카에는 단지 내 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 등 만족도가 높은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글린공원과 효성수영장도 예정돼 있어서 다양한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A블록에는 단지 북쪽과 동쪽에 차량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위치해 있고요 B블록에는 단지 북쪽의 차량 출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A블록과 B블록의 북쪽 차량 출입구 근처에는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기다릴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이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늘 골치 아프셨죠? 제1풍경체 계양 위너스카에서는 주차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 대수 총 1982대로 3대당 1.30대 1로 여유있게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A블록 남쪽에는 대형 스트리트 몰이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유아 놀이터 1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3개소가 마련되어 있어 자녀분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블록 서쪽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역시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중앙광장, 숲속 잔디마당, 가로공원이 있어 녹음을 즐기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유아 놀이터 1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2개소가 설치됩니다 온 가족이 매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민 운동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제일 풍경새에서 건강한 매일을 만끽하세요 A블록 104동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고요 103동에는 피트니스, GX룸과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또 건강한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동호회실은 물론 맘스 카페와 키즈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서 최고의 커뮤니티를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블록을 살펴보면 103동에는 어린 자녀분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이 위치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104동 하부에는 작은 도서관과 스터디룸이 마련돼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 상업, 수영장, 그리고 공원이 결합된 신계양의 중심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큰 변화의 중심에서 더 크게 누릴 비전과 같이 제1풍경채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